겨울 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.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.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받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. 막 밀고 올라간다.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.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.